래지나 유로팔에서 리스 리포 마음루프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란 유도하고 반군 잡고 좀 쉬겠습니다. 좀 쉬자. 뭐야 누구 약탈하고 있어? 66년? 아..아니지? 아 베네치아에 있는 바톨릭 감시도 50까지 올려야지 발란 유도할 수 있고 따서 갚고 50까지 기다립시다 키프로스의 왕 우리가 적합한 왕이에요 암그럼 우리 소크카 해주고요 발란 유도해주고 군대 여기 넘어올거에요 배타고 올겁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우씨 진짜 아 좀 목상태가 안좋네요 죄송합니다 귀족충들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행정력 50 들어와 들어와 자연천하에 대한 뭐요 들어오시오 기족놈들 컷 부카리로 불리주의자 발란 유도해주고 배출금상환 넘어왔다 아우 졸라 오래걸리네 졸라 오래걸리네 칸다르 진짜 오래걸렸다 배출금상환 배출금상환 군사역 키픽하겠습니다 총알상인 이자리상인 반값 좋은가 야민 우리 문화권 아니네 시리안 문화권이네 개발도비용 절감 좋은가 비용 절감 까비 아우 애들이 빨리 애들이 빨리 빨리 밀수있게 건조지요 빨리 선교하세요 오 나쁘지 않다 이정도로 왜 난 이상한 놈이 있잖아 울라마 대칭의 친구 여기 내려가든 여기로 가든 차라리 시리안쪽이 개발도가 높긴 한데 22여정도 나오니까 좀 좀 좀 좀 부르곤이요 미리 관계도 개선하니까 가톨립 때문에 도웅연합하게 미리 작업 쳐놓자 응 이게 맞아 응 자기 매매 전에 어디 자기 매매를 어디 자기 매매를 내가 눈 이렇게 시퍼렇게 떠있는 동안 자기 매매는 없다 아 사르키아 보성 킬레기 바르샤 이걸 꿀에가 가지고 가네 이걸 꿀에가 가지고 가네 됐고 군사력 개발도 투자 군사력 개발도 투자 직할지 받을 겸 경찰 공사해주고 좀 멀리 가면 공사하겠습니다 18개월 정치가 멜카 좀 멀리 꺼져라 그냥 제발 탁 탁 치다이 반도 얘가 14개월 아 빨리 돌려야겠네 시간이 없네 아 좀 좀 꺼져주시면 안될까요? 실화에 습격당하다 아이씨 어 그래 강제개정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너는 뭔데 이씨 부두라 형님들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 집 안하라 파드라 형 바쁘다 뭐하는거니 꺼져라 그냥 빨리 파드라 아 저 새끼 뭐해 아 아 졸라 싸다고 말하는데 저 파드놈 죽어 새끼야 그냥 얘가 눈치가 없어 눈치가 파드리가 형 지금 지저스 크라이시스 하는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도 되겠어? 어 어 씨 그냥 외교 찍어서 달릴까? 양 뭐 주냐? 양 좋은거 있나? 종량 좋네 육사주네 오랜만에 방이나 찍어볼까?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어쨌든 어 공찍고 달릴까? 공이나 찍읍시다 우리 무시하는 놈들 우리 무시하는 놈들 다 뚝배기 뚝배기 깨겠습니다 공격 나쁘지 않은데? 혁도 괜찮구나 혁도 잘 안찍어가지고 몰랐는데 혁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7개월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야 그래 아니 부드라 형이 그거 하라 했어? 말라 했어? 아 부들이 좀 꺼져 뭐하는거야 저거 꺼져 뭐하는거야 아 저거 눈치 없는 놈 저거 쟤 뭐해 아 아 졸라 싸다고 말했네 저거 시아파인가? 아 시아파구나 이지트 병사들 특권 줘 어 줄거 줘 오직기관 지휘관 사격 좀 내려가라 나한테 오지 말고 내려와 카이로 오지마 카이로 오지마 카이로 오지마 오케이 그래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분산 몇이 올라가냐 아 저 새끼 빨리 병아파져 저거 저 새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개종은 되대 개종만 한게 목적이거든요 이거 안 공석 안하면 반군 터지기 때 아니면 못더라 자칫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다 이말이야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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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같이 하지마 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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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행정기술 양이미 하 하 하 하 파드 넌 좀 꺼져 하 넌 좀 꺼져 나 이 새끼야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너때문에. 딴 데로 가게는 그냥 유도하겠습니다. 죽여 죽음. 에티오피아 죽음 사망한 게 베이프아 죽음에 갈렉산드라, 콥트리온, 대주균 후계자로 요청했습니다. 통제하세요. 기강 잡아요. 에티오피아. 누가 위고 누가 미친지는 알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내가 윗사람인데 지금 계속 날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에티오피아가. 베풍 연. 따서 갚을게요. 기다려봐. 하트 떴고. 곧 기다려봐. 형 가톨릭 간다. 좀만 기다려. 한 10년만 기다려봐. 브루고뉴야. 뭐야 이거. 시랄 났네. 보헤미아 오스반도금이 뭐야. 564? 저 새끼 제대로 내 새끼 들어왔다. 비상. 제대로 된 왕 들어왔는데? 공성통 빨라. 공성통 빨라. 나도 이제. 나도. 만르반 대포요. 우리 같이 들어가면 안되나. 왜? 형 먼저. 형 왜 이렇게 급해. 보헤미아. 손절했네. 우리 깐부자 형. 우리 깐부자나. 비잔티움 땅 돌려줘요. 프랑스 방어전? 내일 아니긴 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 왜 내 땅에서 지랄이세요. 여러분들. 딴 데 가세요. 딴 데서 싸워. 새끼들아. 왜 이렇게 어렵냐. 가톨릭. 제노바? 뭔데 새끼야. 우리의 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에서. 뭐하는 거야? 쳐내. 의디가미. 기강 잡아요. 우리 깐부 오스트리아가 땅 주겠지? 우리 내 친구. 아니 점점 왜 적 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내일은 아니긴 한데. 내일은 아니긴 한데. 뭐가 많냐. 야발. 위신 전통성. 필요 없고요. 위협 조언가. 프랑스 부르곤이 동군하면 안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저거. 아 여기 있지 말고 딴 데로 꺼져. 에? 좀 꺼져주세요. 제발. 구리대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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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올까 봐. 너무 무섭냐. 아. 부르곤 지켜주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동군하라고. 멘테셀. 오히려 이게 맞아. 저쪽 가라 하고. 계정 돌리는 게 맞아. 종속국 2전 눌러주고. 2전 바드만나라는 아니다. 나폴리 독립했잖아. 아라곤 크고. 바드만나라는 없네. 리투아니아도 크고. 얘네는 뭐하대? 멘테셀가 차라리 맞아. 얘네들이 이상한 새끼들이 때리지 마는다면 말이죠. 오키. 근데 비전팀을 빼주고. 제발. 하지마 진짜. 시발. 아 시발. 뭔데 오스트리아라 하네. 개새끼야. 아유. 시발. 부르고뉴 새끼. 새끼죠. 다 조저놨네. 그냥. 대단하십니다 아주 대단해 프랑스 뭐? 개새끼야 협상 협상하자 물리적인 협상하자 개새끼야 비켜야 돼 아 족같네 사람 진짜 족같이 많네 뭐하는거냐 이게 개그지같다 진짜 베네치아 그럼 평생 사세요 가톨릭 왕실로 스튜리며 또 작업해야겠구만 아니 뭐 나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렸네 미치겠다 진짜 뭐야 에? 미치겠다 여기까지 왔어? 어이가 없네 고난의 행군 하셨네 아 엘바인데? 아 락됐다 족됐다 왕 ... 아 미치겠다 왕 뒤졌다 시 아헤 쒸댔다 robi scholars 체력 개수 문화권이면 아니야 왕명 차련렛 스탯 좋다 6,4,5 좋은데 문제는 인력 좀 쌓여 봤자 안되겠다 아 이거 날라가구나 한번 죽으면 몰랐어요 우리 바다를 어째 죽히는 새끼들 죽이세요 싹다 너머머바 새끼야 내 땅 아니야 거긴 거기 내 땅 아니야 들어 누우면 그만이야 침대 가져와라 들어 눕자 카이전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어? 카이전은 브루고뉴가 저렇게 박살나고 있는 카이전은 도대체 뭘하는 것이야 아니 진짜 대출만 늘어났어 개어과야 진짜 졸라 어이없네 개종도 못하고 아 브루타늄 새끼 저 새끼 때문에 진짜 다 꼬였어 오 뭐야 메카니스 이득 웬일로 킹산주기 받고 야 나 지켜주지 못해서 나도 노력했어 형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단다 불만도가 높은 데가 가톨릭이고 여기거든요 아 여기를 신하이 반도를 가톨릭을 해주고 생각보다 귀찮네요 성격 2개구나 우리 베네치아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카이로의 총대주교 꼬프트교 아니 좀 착각 니은 망상증 걸렸어 얘가 애가 애가 말기를 못 알아들어 진짜 아니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 잘 지내는 거지 그걸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해 얘가 어이가 없어 카이로 보스크 카이로 보스크 너무 Jung 저 deployment bybel 그 다음 전쟁 갔다 와야 돼 나 귀찮네 가톨릭 가버리고 가고싶은데 바꾸는데 10년이요 30년 걸리는거같아 너무 오래걸려 외교 행정 올려주고 제국행정 웬일로 종이 가격 올라가는거 처음 받았구나 예전에 마멜 퀘스트 한번 받았구나 위신 까구요 현재 지금 율법주의 쪽으로 가고 인력위신 맨 밑에게 웬만한 더 좋은것 같던데 인력주는거 472위주 보복주의? 왜 보복주의지? 나 딱 아니지? 안 뺏겼지? 그 그것 때문에 그런가? 왜 딱 안 뺏겼거든요 보복주의던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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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해군이집 10투카초가? 12투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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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투카초 5투카초가? 6퀘스트 6퀘스트 2투카초가? 그 안정도가 너무 파이팅이라서 3투카초가? 4투카초가에 cido의 정타시 빨리 갑시다 진짜